그때 남은 읍 중 여러 기생들이 춘향이가 중장했단 말을 듣고 서로 끼리끼리 부르면서 드러난 뒤 여러 기생이 드러본다 여러 기생이 드러본다 서로 부르며 드러난 뒤 이에 농서나 꾸야 이에 개고라 무엇하려느냐 죽었던다 누가 죽어야 춘향이가 면즈올받고 그 죽게 되자 던다 아이고 예고는 말이냐 흐흐흐흐흐성가 보자족한 그녀 상온까만을 일을 탕도여 위여 학생 악렬 잠이火에봐랬니 파이 560 가 5 хороший 폰에 부었던 희생이 되어서 명 추세를 쫓아 부준다구 아이고 서굴 질기만 이 울고스러고 못던 기생이 들어서며 주먹을 주면서 쫓인다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치와 대아준데 얼씨구나 절씨구야 요렇게 생두리 책망온다 아이고 주준 미쳤구나 전날 휴디가 있더라도 가라 허비죽게 된 디디가 추리 웬 추리냐 울던데 못때네 자네들 내 솜올랐어 진주 기생돈 개씨구야 기생기 워량 우리 남원 교방청구 현파득 아기기 생겼네 떨리냐 아리 시우 잘씨구 치와 대아준데 얼씨구라 흐그그그좀데 얼씨구 나 열쇠야 전약 모친이 들어 본다 네 소문을 듣기야 들었든가 문으로 뜬 날 어떠지 무자빠지면 관문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 추냥한 배에 어떠지면 아이고 허허허 내 딸이 죽었네 아이 무진 봄출에. 너널둑가 윤류라고 선 피 척을 깃시워 주로 끄다. 아리보이기 웬일이냐 이방상주 오쟁상주 내 딸이 무삼이냐 당년 칠신돌끈 년이 진해 원조 하나 없이 다만 동료 춘양하나 열쇠형 한막대로 행세꽃불을 인삼뜨린 이대견의 웬일이요 진한군 순지원 헌갱에 그게 무삼지가 되요 생목숨을 죽이시오 나도 만자 죽여주오 가삼을 쾅쾅 먹으려던 지꼬여 방녀취 실성발광 지둥굴 내리둥굴 보 쭈빗쭈 털컹 여봐라 향단아 나문바퀴 빨리나가 삭사랍을 사오더라 서울 세울논